물고기가 먹은 욕심쟁이의 코 옛날 옛날 어떤 마을에 집안 형편이 너무 가난해서 매일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집안 살림에 보태는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지게를 지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한 짐 가득했을 무렵 갈퀴로 마른 나뭇잎을 긁어 모으다가 호두 한 알이 떼굴떼굴 굴러 나왔습니다. 요건 우리 아버지께 갖다 드려야겠군. 마음 착한 소년은 해가 저물어 배가 무척 고팠지만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려고 호두를 주머니에다 넣었습니다. 갈퀴로 한 번 더 벅벅 긁어 호두 한 알이 떼굴떼굴 굴러 나오게 되었어요. 요건 우리 어머니께 갖다 드리자 소년은 이번에도 제가 먹으려고 하지 않고 어머니께 드리겠다며 호두를 주머니에다 넣었습니다. 소년이 마른 나뭇잎을 또 한 번 긁어 당겼습니다. 그랬더니 호두 한 알이 또 대굴대굴 굴러 나왔어요. 요건 우리 형님께 갖다 드리자 소년은 형에게 가져다 줄 호두를 주머니에 넣고 또 한 번 당겼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호두 한 알이 떼굴떼굴 굴러 나왔습니다. 요건 내가 먹어야지. 소년은 부모님과 형님에게 줄 호두를 챙긴 뒤에야 비로소 자기가 먹을 호두를 챙겼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한 짐 가득 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어요. 그런데 어느새 해가 바닷속에 떨어져 버렸는지 키가 큰 나무들이 어슴풀에 보이고 샛별이 반짝거렸습니다. 달이 떠 있으면 달빛이라도 의지해서 집으로 돌아가겠지만 달마저 뜨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온통 캄캄해지면 오리나 되는 집까지 가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어디에라도 가서 하룻밤을 보내고 가야겠다. 소년은 큰 밤나무 옆에 다 썩어서 무너져가는 집 한 채를 발견하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무너진 지 오래된 것 같은 담에 대문도 없는 아주 쓸쓸한 집이었습니다. 집이라기보다는 겨우 비바람이나 피할 정도의 헛간에 가까웠지요. 소년은 말을 위해서 자려고 했지만 어쩐지 무시무시하고 수북하게 쌓인 먼지 때문에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또 짐승이라도 오는 날에는 언제 죽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들뽀에 기어 올라가 담벼락의 등을 기대고는 잠을 청했지요. 그때 웅성웅성하는 소리와 쿵쿵하는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 스무 명쯤 되는 도깨비들이 들어왔습니다. 마음 착한 소년은 너무 무서워서 숨을 죽인 채 목을 움츠리고 있었지요. 얘, 너는 오늘 뭘 했니? 난 오늘 짐을 싣고 가는 소의 발을 땅에다 딱 붙여놓았다. 그러니까 사람은 가지 않는다고 소를 자꾸 때리고 소는 안타까워서 자꾸 음매하면서 요동을 치는 거야. 어찌나 우습고 재미있었는지. 난 오늘 하루 종일 강가에서 잠만 자고 왔소. 난 넓다란 길에다 소똥을 대굴대굴 굴리면서 놀았지. 도깨비들은 제각기 오늘 한 일을 말하느라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가운데 한 도깨비가 말했어요. 얘들아, 배가 고픈데 뭘 좀 먹고 놀자. 그러더니 꽁무니에서 다듬이 방망이 같은 것을 꺼냈습니다. 뭐부터 먹을까? 옆에 있던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우선 술부터 먹자. 그러니까 다듬이 방망이를 가진 도깨비가 방망이를 문턱에 딱딱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술아, 나오너라. 그러자 방망이에서 술이 가득 담긴 항아리들이 마구 나왔습니다. 안주도 있어야지. 한참 술을 퍼마시던 도깨비들이 또 이렇게 말하자 방망이를 가진 도깨비가 다듬이 방망이를 또 문턱에 두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지짐이야. 어서 나오너라. 그러니까 소갈비의 돼지 머리,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지짐이가 방망이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도깨비들은 맛있는 음식이 나오자 들러붙어서 마구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자니 소년도 갑자기 배가 무척 고팠습니다. 그래서 아까 산에서 갈퀴질할 때 때굴때굴 굴러나온 호두알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딱하고 소리를 내며 깨물었지요. 소갈비, 돼지 머리, 지짐이들을 먹느라 정신이 없던 도깨비들은 소년이 호두를 깨무는 소리에 놀라서 외쳤습니다. 어서 나가자. 집이 무너진다. 도깨비들은 손살같이 도망쳤습니다. 도깨비들이 모두 사라지자 소년은 들포에서 기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도깨비가 딱딱 치기만 하면 무엇이든 나왔던 방망이가 그냥 놓여져 있었습니다. 야 이거 횡재했구나. 우선 배가 무척 고프니 어디 떡이나 한번 나오라고 해볼까? 소년은 방망이를 문턱에다 딱딱 때렸습니다. 찰떡, 인절미, 공떡 나오너라. 그랬더니 방망이에서 찰떡과 인절미가 듬뿍 나왔습니다. 날이 밝자 소년은 그 보물방망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커다란 기와집아 나오너라. 아버지들을 좋은 음식아 나오너라. 어머니들을 좋은 옷아 나오너라. 소년은 이렇게 방망이를 딱딱 두들겨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씨 착한 소년이 사는 동네에 마음씨가 곱지 못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그 소년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밖에 나가서도 애들과 싸움 박질만 하고 다녔어요. 하루는 마음씨 곱지 못한 소년이 큰 부자가 된 마음씨 착한 소년을 찾아왔습니다. 얘, 너는 그 전에 아주 가난하지 않았니? 갑자기 이렇게 큰 부자가 된 비법이 무엇이니? 마음씨 곱지 못한 소년이 묻자 마음씨 착한 소년은 숨기지 않고 이러이러해서 보물방망이를 얻었다며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음씨 곱지 못한 소년은 저도 그 보물방망이를 얻어오리라 결심했지요. 마음씨 곱지 못한 소년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나무를 한답시고 지게를 지고 산에 갔습니다. 그런 다음 마음씨 착한 소년이 한 것처럼 마른 잎을 긁어 당기자 호두 한 알이 떼굴떼굴 굴러나왔습니다. 이건 내가 먹자. 마음씨 곱지 못한 소년은 호두를 바로 깨물어 먹었습니다. 그런 뒤에 다시 갈퀴즈를 하자 호두 한 알이 또 떼굴떼굴 굴러왔지요. 이것도 나오는구나. 맛있는데 요것도 내가 먹자. 소년은 두 번째로 나온 호두도 제가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번 더 갈퀴를 긁어 당기자 호두 한 알이 또 굴러왔습니다. 이건 우리 아버지나 줄까? 마음씨 곱지 못한 소년은 이렇게 말한 뒤 주머니에다 호두를 넣었습니다. 소년은 호두 대여서다를 주머니에 더 담았어요. 이제 됐다. 마음씨 곱지 못한 소년은 나무 하나 없는 빈 지게를 지고 마음씨 착한 소년이 가르쳐준 밤나무 아래에 있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은 마음씨 착한 소년이 말해준 대로 아무도 없는 빈집이었어요. 마음씨 곱지 못한 소년은 마음씨 착한 소년이 했던 것처럼 성큼성큼 들뽀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도깨비들이 들어오기만 눈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지자 도깨비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어째 좀 무시무시했지요? 소년은 몸을 뭉클리고 도깨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너는 오늘 어디에 갔었니? 난 어디어디에 가서 무엇을 했어? 도깨비들은 한참 동안 술 먹자 고기 먹자 하면서 야단 법석을 떨었어요. 그때 도깨비 한 놈이 꽁무니에서 방망이를 꺼냈습니다. 저게 그 보물 방망이란 거로구나 나도 이제 부자가 되었다. 마음씨 곱지 못한 소년은 부자가 될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방망이로 문턱을 딱딱딱 두드리자 먹음직스러운 술과 고기 그리고 떡이 마구 나왔습니다. 마음씨 곱지 못한 소년은 그 방망이가 너무 탐이 났지요. 그때 마음씨 곱지 못한 소년이 주머니에서 호두 하나를 꺼내어 힘껏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서 뛰어나갈 줄로만 알았던 도깨비들이 놀라 뛰쳐나가기는커녕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인가 딱 하는 소리가 났다. 요전에 왔던 그놈이 재미를 보더니 또 왔나 보다. 그놈이 또 우리를 속이려는 게로구나. 그놈을 끌어내리거라. 도깨비들은 이렇게 외치더니 우르르 몰려와서 마음씨 곱지 못한 소년을 들뽀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이놈은 혼이 좀 톡톡히 나야 해. 코를 길게 내려주자. 한 도깨비가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자 마음씨 곱지 못한 소년이 울며 불며 외쳤습니다. 난 아니에요. 요전에 왔던 애는 다른 애예요. 그러나 앞만 외쳐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방망이를 가진 도깨비가 방망이를 두드리면서 외쳤어요. 이놈의 코를 기다랗게 내려주어라. 그러자 마음씨 곱지 못한 소년의 코가 기다랗게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백자 정도나 길어졌습니다. 마음씨 곱지 못한 소년은 코가 길어진 채로 쫓겨났습니다. 큰 봉변을 당한 뒤 집에 가기 위해 강을 건너려고 했더니 이른 새벽녀 켜서 뱃사공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씨 곱지 못한 소년은 어쩔 수 없이 기다란 코를 강 건너편에 걸터 놓고 앉아있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길을 가던 나그네 한 사람이 강가에 와보니 배는 없고 전에 없던 외나무 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씨 곱지 못한 소년의 기다란 코가 외나무 다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그네는 기다란 담뱃대를 들고 그 외나무 다리 위를 걸어 강을 건너다가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코 위에 담뱃불을 털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마음씨 곱지 못한 소년은 코가 너무 뜨거워서 눈을 번쩍 뜨고 코를 잡아당겼습니다. 그 바람에 강을 건너던 나그네는 그만 물에 텀벙 빠져서 한참 동안 허우적거리다가 겨우 헤엄쳐 나왔지요. 마음씨 곱지 못한 소년은 잡아당기던 코가 그만 강한 가운데로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들이 먹을 게 생겼다고 좋아하면서 들러붙어서 코를 마구 파먹었습니다. 마음씨 곱지 못한 소년은 피를 뚝뚝 흘리면서 엉엉 울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게으른 농부 이야기 옛날에 일하는 건 딱 질색인 게으른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잠자고 몽상하는 것만 좋아했어요. 농부는 너무나도 많이 쉬어서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심기로 했지요. 다음날 농부는 밭에 나가 작은 나무 몇 그루를 베었습니다. 농부는 땅을 부드럽게 일구고 옥수수 씨앗을 골고루 뿌려 심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농부는 따가운 햇볕에 금세 피곤해졌습니다. 농부는 잠을 자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작은 옥수수 줄기가 땅 위로 돋았습니다. 매일매일 해는 옥수수가 자라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매일매일 비는 옥수수가 자라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하루하루 옥수수는 쑥쑥 자랐습니다. 그러나 옥수수 조위에 있는 잡초들도 높이 높이 자랐지요. 곧 무성한 잡초들이 옥수수를 해치게 되었습니다. 옥수수는 소리 높여 외쳤어요. 농부 아저씨, 농부 아저씨,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잡초들이 우리를 해치고 있어요. 잡초들이 우리를 자라지 못하게 한다고요. 햇볕 아래에서 쉬고 있던 게으른 농부는 옥수수의 말을 듣고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곧 갈게. 잡초들이 더 이상 못 자라게 해주마. 옥수수는 잡초에게 우쭐거리면서 말했습니다. 농부 아저씨가 곧 올 거야. 이젠 우리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할 걸. 농부 아저씨가 너희를 다 뽑아버릴 테니까. 그래도 잡초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굉장히 힘이 세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날 아침 일찍 개가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개가 너희 주인이냐? 잡초가 물었어요. 아니? 옥수수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주인은 커다란 모자와 담뱃대와 긴 칼을 가지고 있어. 잡초는 여전히 옥수수를 밭상 마르도록 괴롭혔어요. 다음날 달기 밭으로 걍중걍중 뛰어갔습니다. 이 달기 너희 주인이냐? 잡초가 물었습니다. 아니? 옥수수가 대답했지요. 우리 주인은 커다란 모자와 담뱃대와 긴 칼을 가지고 있다고. 잡초는 옥수수를 좀 더 꽉 눌렀습니다. 다음날 뱀이 스르르 미끄러지며 밭으로 갔습니다. 저 뱀이 너희 주인이냐? 잡초가 물었어요. 아니? 옥수수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주인은 커다란 모자와 담뱃대와 긴 칼을 가지고 있다니까. 잡초는 불쌍한 옥수수를 더욱더 꽉 휘감았습니다. 드디어 농부가 밭으로 나왔습니다. 농부는 큰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입에는 담뱃대를 물고 허리에는 긴 칼을 차고 있었지요. 저 사람이 너희 주인이냐? 잡초가 물었습니다. 맞아! 옥수수가 기쁘게 외쳤어요. 농부는 큰 잡초들을 몽땅 뽑아냈습니다. 옥수수는 기분이 날아갈 듯 했습니다. 이제야 옥수수들은 숨쉴 틈이 생겼거든요. 옥수수는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제 집안을 깨끗이 치우세요. 우리를 쌓아둘만한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아저씨를 찾아갈게요. 아저씨가 직접 우리를 따가는 일은 결코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피곤한 농부는 집으로 돌아가 깊은 잠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농부는 여전히 빈둥거리면서 지냈습니다. 마침내 옥수수는 크고 멋지게 자랐습니다. 옥수수들은 하나같이 스스로 땅에서 뿌리를 뽑고 나와 농부의 집으로 뛰어갔어요. 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 옥수수들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드르렁 코고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지요. 옥수수들은 문을 밀고 들어가 잠자는 농부를 보았습니다. 옥수수들은 깨끗한 집 대신 엉망진창인 집을 보았어요. 화가 잔뜩 난 옥수수들은 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옥수수들은 재빨리 땅속으로 펄쩍 뛰어들어 뿌리를 내렸고 다시는 땅에서 떠나지 않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옥수수는 어느 누구의 집에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누구든 어디에서든 옥수수밭에 가야만 옥수수를 딸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 모든 것이 게으르고 게으른 그 농부 때문이었지요. 금을 얻은 오영재 옛날 옛날에 어떤 곳에 종이 한 장 변변에 들지 못할 정도로 힘이 아주 약한 박서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비록 힘이 없긴 했지만 글을 깨우쳐서 읽을 줄 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서방만 보면 힘없는 허수아비라고 놀려댔어요. 박서방은 이렇게 늘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큰 결심을 하고 수양을 하러 길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박서방이 산을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오지직하는 소리가 나더니 큰 나무가 넘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서방은 호기심에 숲을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키가 두서너 자밖에 안 되는 도토리만한 난쟁이가 손가락 하나로 큰 나무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깜짝 놀랐어요. 보시오 난 글을 읽을 줄 알고 당신은 힘이 세니 서로 재미있게 한번 살아보세나 박서방이 이렇게 난쟁이를 꿰었습니다. 박서방과 난쟁이는 서로 마음이 잘 맞아서 의형제까지 맺었지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해가 쨍쨍 쬐고 아주 무덥던 날이 갑자기 추워지더니 천둥과 번개가 치고 잠시 뒤에는 눈까지 보슬보슬 내렸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박서방과 난쟁이는 아무래도 이상해 주변을 살피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언덕 위에 한 청년이 누워서 코를 굴며 자고 있었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천둥 소리는 그 사람이 코를 고는 소리이고 눈은 그 사람이 푸하고 입김을 내뿜을 때마다 추운 김이 나와서 눈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박서방과 난쟁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게 나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네 자네는 코낌을 낼 줄 아니 서로서로 즐겁고 재미있게 한번 살아보세요. 코낌 센 사람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이번에도 세 사람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박서방과 난쟁이 그리고 코낌 센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길을 떠났습니다. 하루는 어떤 곳을 지나다가 양다리를 버티고 활을 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을 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뭘 향해 쏘는 겁니까? 박서방이 묻자 활 쏘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오리 밖에 있는 저 큰 나무에 붙은 파리를 쏘는 것입니다. 활 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 뒤 활을 쏘았더니 과연 파리가 활촉의 등을 맞아 파들파들 떨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네 사람은 의형제를 맺었어요. 박서방과 난쟁이 코낌 센 사람 활 잘 쏘는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곳을 지나는데 한 다리는 들어서 쥐고 외다리로만 뛰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멀리 뛰기 내기를 하고 있었어요. 왜 외다리로 뛵니까? 박서방이 물었습니다. 양다리로 뛰면 너무 빨라서 안 보인다오. 난 한 다리로도 거뜬히 이길 수 있소. 네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서방이 다시 외다리에게 말했지요. 여보게 그런 재주를 이런 데서 썩히지 말고 우리 의형제를 맺어 세상을 한번 재미있게 살아보세요. 외다리로 뛰는 사람은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이리하여 다섯 사람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외다리로 뛰는 사람이 가장 막내 아우가 되었지요. 오형제가 손을 잡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을 지나는데 말뚝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공주와 뛰기 시합을 해서 이기는 사람에게 공주를 주겠다. 글을 읽을 줄 아는 박서방은 이 글을 보자마자 아우들을 데리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뛰기 내기를 청했습니다. 물론 외다리가 내기에 나가게 되었지요. 술잔에 담긴 물을 쏟지 않고 뛰어야 이기는 경기였습니다. 만일 외다리가 공주님한테 지는 날에는 오형제의 목이 달아낼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외다리도 이번 만큼은 양다리로 뛰기로 했습니다. 외다리로도 잘 뛰는데 양다리로 뛴다면 아무리 잘 뛰는 공주님이라도 별수가 없을 테니까요. 공주님이 한 발자국 뛸 때 외다리는 백발자국이나 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주님이 이길 가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외다리는 큰 느티나무 옆을 지나다가 생각했습니다. 그까짓 끝 한 잔 푹 자고 가자 모루 굴러가도 공주야 못 이기겠어. 외다리는 술잔을 옆에 두고 느티나무 뿌리를 베개 삼아 잠을 잤습니다. 한편 공주는 엄청나게 빨리 뛰는 외다리를 보고 깜짝 놀라서 죽을 힘을 다해 열심히 뛰었지요. 이렇게 한참을 뛰어서 느티나무 옆을 지나려는데 글쎄 외다리가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공주는 외다리가 들고 있던 술잔의 물을 죄다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이때 뿐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런데 외다리는 그것도 모르는 채 세상 모르고 잠에 취해서 코까지 골고 있었지요. 한편 사형제가 아무리 기다려도 외다리 아우의 그림자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걱정이 돼요? 산 꼭대기에 올랐더니 외다리가 느티나무 뿌리를 베개 삼아 자고 있는 것이었어요. 사형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 활 잘 쏘는 사람이 얼른 화살로 외다리가 베고 자는 느티나무 뿌리를 쏘았습니다. 그제야 외다리가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에이쿠 이거 내가 너무 오래 잤나보다 외다리는 눈이 동글해져서 다시 뛰려고 옆에 놓았던 술잔을 들었는데 술잔에 물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공주가 지나가면서 쏟아놓고 갔구나. 외다리는 깜짝 놀랐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외다리는 도로 돌아가서 술잔에 물을 담아가지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주는 거의 도착하기 직전이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외다리가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사형제도 그렇게 생각하고 실망했지요. 외다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어찌나 빠른지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죽을 힘을 다해 뛴 덕분인지 외다리는 놀랍게도 공주보다 조금 앞서서 도착했습니다. 오영제는 서로 손을 잡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왕은 약속과는 달리 공주를 외다리에게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런 놈에게 내 딸을 주다니 절대 못 준다 못 줘. 왕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는 오영제를 죽이려고 술을 대접한다고 하면서 새로 만든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오영제가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신혈을 식혀 문을 모조리 달칵 채워버렸어요. 그런 다음 부엌 아궁에 불을 뗐습니다. 오영제를 태워 죽일 속셈이었어요. 오영제는 꿈에도 이런 줄은 모르고 새로 만든 집에 들어앉아서 계속 술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앞만 기다려도 술상을 들어오지 않고 바닥만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오영제는 그제야 비로소 왕이 자기들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태워 죽이려고 하는구나. 어느새 바닥은 점점 뜨거워져서 살이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콧김 센 사람이 콧김을 내기 시작했지요. 그러니까 시뻘겋게 달았던 담벼락이 점점 식더니 허옇게 성해가 돋았습니다. 이만큼 불을 뗐으니 이젠 그놈들이 모두 타 죽었겠지. 아궁이에 불을 떼던 신하가 이렇게 생각하고 문을 열어보았더니 타 죽기는 커녕 오영재가 추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신하는 두려운 마음에 몸을 벌벌 떨면서 왕한테 이 모든 이야기를 아뢰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오영재를 찾아가서 빌었습니다. 당신들이 지고 갈 만큼 금덩어리를 드릴 테니 부디 용서하시오. 맏형 박서방이 오영재를 대표해서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소. 박서방은 왕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금덩이를 졌습니다. 그런데 힘이 약해 겨우 한 개밖에 못 졌어요. 그나마 그것도 예전보다 힘이 훨씬 세진 덕이었습니다. 그런데 난쟁이는 아무리 많은 금덩어리를 짊어져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게 힘이 엄청 셌지요. 그 나라의 금이란 금을 산더미 같이 난쟁이 등에다 실어놓았는데도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지겠다고 발도 안 떼고 허리를 구부러뜨리고 있었어요. 난쟁이를 보고 있던 왕은 비지 같은 땀을 줄줄 흘리면서 얼른 그 앞에 엎드려서 빌었습니다. 이 나라의 금이란 금은 죄다 당신 등에 실어놓았습니다. 이 이상 가져가면 우리나라는 망하고 말 것이니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 박서방은 왕의 모습이 너무 불쌍해 난쟁이 아우더러 그만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오영제는 금덩이를 지고 다시 길을 떠났지요. 그런데 뒤에서 수많은 군사가 아우성을 치면서 검을 들고 활을 메고 따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영제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왕의 군사들이었습니다. 오영제는 왕이 너무 괘씸했어요. 화가 잔뜩 난 콧김 센 사람이 콧김 을 힘껏 내뿜 었습니다. 그랬더니 따라오던 군사들의 눈알이 얼어붙어서 그 자리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오영제는 하늘과 땅이 흔들릴 만큼 큰 소리로 웃으면서 금을 잔뜩 지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욕심쟁이 어머니와 딸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가난한 어머니와 어린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먹을거리는 별로 없었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부자였어요. 두 사람은 날마다 들에서 농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밥도 먹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들곤 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의 소년은 마당에 앉아 막 베어온 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때가 쌀을 좋아 먹으려고 모여들었지만 모두 쫓아버렸지요. 그런데 갑자기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 들었습니다. 까마귀는 시끄럽게 울어대며 앉더니 쌀을 좋아 먹으려고 머리를 위아래로 까딱까딱 움직이는 겁니다. 소년은 팔을 휘저우며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소년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불쌍한 우리 엄마 엄마가 뭐라고 하실까 이제 쫄쫄 굶게 생겼네. 소녀가 흐늦게 울자 미안해진 까마귀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먹은 걸 다 갚아줄게 오늘 밤 큰 타마린드 나무로 와 말을 마친 까마귀는 휙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그날 밤 어머니가 쉬고 있는 사이 소녀는 조용히 까마귀가 말한 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소녀가 나무 위를 올려다보더니 놀랍게도 금으로 지어진 빛나는 작은 집을 발견했습니다. 소녀가 우득허니 쳐다보고 있는데 까마귀가 나타났지요. 왔구나 사다리를 내려줄게 까마귀가 말했습니다. 금 사다리를 줄까 은 사다리를 줄까 아니면 노쇠 사다리를 줄까 노쇠 사다리가 좋겠어요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노쇠 사다리 대신 멋진 금 사다리가 내려왔습니다. 소녀는 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배고프지? 까마귀가 말랬어요. 금 접시로 줄까 은 접시로 줄까 아니면 노쇠 접시로 줄까 노쇠 접시면 돼요.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금 접시에 담긴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었어요. 넌 정말 착하고 욕심이 없는 아이로구나 까마귀가 말했습니다. 내게 선물을 주고 싶어 큰 상자를 줄까 중간 상자를 줄까 아니면 작은 상자를 줄까 까마귀님이 제 쌀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니잖아요. 작은 상자면 돼요. 소녀가 겸손하게 말하자 까마귀는 작은 상자를 주었습니다. 소녀는 까마귀에게 거듭 인사를 하고는 기쁜 마음으로 내려갔어요. 소녀는 곧장 어머니에게 달려가 작은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귀중한 루비와 보물이 가득 들어 있었지요. 두 사람은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보물을 나누어 주었어요. 한편 같은 마을에 욕심쟁이 어머니와 어린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절한 까마귀에 대한 얘기를 듣고는 보물 욕심이 났지요. 그래서 어느 날 욕심쟁이 소녀도 마당에 쌀을 내놓고는 앉아 있었습니다. 욕심쟁이 소녀가 꾸벅꾸벅 조는 동안 새들이 그만 그 쌀을 다 먹어버렸어요. 까마귀가 다가왔을 때는 이미 남아있는 쌀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쌀 세토를 먹자마자 욕심쟁이 소녀는 심술극게 외쳤습니다. 바보 같은 까마귀 니가 우리 쌀을 다 먹었으니 쌀값을 물어내. 그럼 오늘 밤 큰 나무로 와 까마귀가 말했습니다. 욕심쟁이 소녀는 해가 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기 어려웠어요. 해 질 무렵이 되자 욕심쟁이 소녀는 나무 쪽으로 달려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서 날 들여보내줘. 금 사다리를 줄까 은 사다리를 줄까 아니면 노쇄 사다리를 줄까 그야 물론 금 사다리지 욕심쟁이 소녀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금 사다리 대신 노쇄 사다리가 내려왔어요. 욕심쟁이 소녀는 그것을 타고 올라가서는 밀치듯이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배고파 먹을 것 좀 줘 욕심쟁이 소녀는 거만하게 명령했습니다. 금 접시로 줄까 은 접시로 줄까 아니면 노쇄 접시로 줄까 그야 물론 금 접시지 하지만 노쇄 접시에 딱딱한 쌀 몇 홀만 담겨져 나왔습니다. 아 지겨워 이제 가야겠다 나에게도 상자를 줘야지 욕심쟁이 소녀가 말했습니다. 큰 상자를 줄까 중간 상자를 줄까 아니면 작은 상자를 줄까 까마귀는 달콤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난 바보가 아니야 그야 물론 가장 큰 상자지 까마귀는 욕심쟁이 소녀에게 가장 큰 상자를 주었습니다. 욕심쟁이 소녀는 낚아채듯 집어들고는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사라졌어요. 욕심쟁이 소녀는 무거운 상자 안에 값비싼 보물이 잔뜩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보다 더 욕심쟁인 어머니는 상자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열어보았지요. 하지만 상자 안에는 값진 보물은 거녕 끔찍하고 커다란 뱀이 쉬쉬 큰 소리를 내며 스멀스멀 기어나왔습니다. 뱀은 물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몸을 핥으며 겁을 주었어요. 그러다 끔찍한 쉬쉬 소리를 내면서 미끄러지듯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욕심쟁이 어머니와 딸이 조금은 착해졌는지 조금은 욕심이 줄었는지 그대로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답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와 다섯 며느리 옛날 옛적 어느 늙은 부부가 다섯 아들과 다섯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 매일매일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지독한 구두세 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쌀을 여러 헛간에 가득 쌓아두었지만 가족에게는 절대로 나누어주지 않았지요. 시어머니는 날마다 옥수수 가루로 반죽한 보잘것 없는 음식만 내놓았습니다. 다섯 아들과 다섯 며느리는 들에서 오래오래 일을 했지만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도 맛없고 거친 음식밖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다섯 며느리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어머님은 쌀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 먹어. 맘며리가 토달 거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쌀을 나누어주시지 않으니 우리 스스로 꺼내 먹어야 겠어요. 다섯 며느리 가운데 가장 영리한 막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눈치채시고 우리에게 벌을 줄걸 다른 며느리가 걱정스러워 하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게 좋은 수가 있다고요. 막내 며느리가 말했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낮잠을 자는 사이 다섯 며느리들은 가장 큰 헛간으로 살금살금 기어갔어요. 마루청을 슬그머니 밀어내고 헛간으로 기어들어가 좋은 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섯 며느리들은 들에서 벼껍질을 벗기고 하얀 쌀로 밥을 지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주 살금살금 빈 벼껍질을 헛간에 가져다 놓았지요. 그 다음 날에는 쌀을 조금 내다 팔고 신선한 채소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달을 만들어 먹었어요. 이 비밀스런 잔치와 함께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섯 며느리들은 큰 헛간에 쌓아둔 쌀을 전부 먹어버렸습니다. 쌀이 없어질 만한 핑계거리를 찾지 않으면 곧 들키고 말 거야. 며느리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웅성거렸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요. 막내 며느리가 말했어요. 막내 며느리가 소곤소곤 대책을 말하자 모두 좋은 생각이라며 맞장고를 쳤습니다. 그날 밤 늦게 다섯 며느리들은 침대에서 살그머니 기어나와 괴상하게 옷을 차려입고 화장 을 했습니다. 누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도 없고 사람 같지도 않아 무서워 보였지요. 다섯 며느리들은 각자 납작한 냄비와 북을 하나씩 들었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시끄럽고 기괴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먹여주시오. 우리를 먹여주시오. 우리는 쌀을 원하오. 다섯 며느리들은 납작한 냄비와 북을 쿵쾅거리며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보 일어나 보세요. 깜짝 놀란 시어머니가 남편을 깨웠습니다. 누가 이런 끔찍한 소리를 내는 거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이불을 뒤집어쓴 채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나운 괴물들이 거칠게 춤추는 모습을 힐끔 쳐다보았지요. 귀신들은 끔찍한 목소리로 크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당장 우리를 먹여주시오. 그러나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너무 무서워서 꼼짝할 수 없었어요. 겨우 이렇게 소리칠 뿐이었습니다. 우리 집 큰 헛간 햇살이 있소. 거기서 원하는 만큼 가져가시오. 더 큰 비명소리가 난 뒤 창고로 향하는 괴물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윽고 주위가 잠잠해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잠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력이 되어 새들이 지저길 때까지 두 사람은 방 안에 꼭꼭 숨어 있었어요. 아침이 되자 시어머니가 다섯 며느리들에게 물었습니다. 간밤에 괴물들이 소리 지르는 걸 못 들었느냐? 다섯 며느리들은 웃음이 터져 나오려고 했지만 겨우겨우 참았습니다. 어떤 며느리는 무슨 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너무 무서워 나가볼 수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며느리는 잔을 하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했지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가장 큰 헛간으로 갔습니다. 헛간 안에 가득 쌓여있던 벼는 모조리 사라지고 없었어요. 부인 당신이 하도 인색하게 구는 바람에 괴물들이 곡식을 몽땅 가져간 거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미안해 하면서 슬퍼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잘못했다. 이제부터라도 맛있는 밥을 해먹자꾸나. 다시는 탐욕스러운 괴물들에게 곡식을 넘겨주지 않을 거다. 시어머니는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매우 인자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쌀과 달 그리고 신선한 채소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자 가족들은 나날이 건강해져서 더욱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하여 이 가족은 부자가 되어 평화롭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사투리로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 날씨가 따뜻한 어느 날 오후 임금님이 신하 한 사람을 거느리고 공 밖으로 소풍을 나갔습니다. 임금님은 이리저리 걸음을 옮기다가 조그만 개천 위에 있는 흙 다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다리 위에 어떤 사람이 오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슬픈 얼굴을 하고 생각에 잠긴 모양새를 보니 마음이 퍽 괴로운 것 같았지요. 아무래도 다리 위에서 떨어져 죽으려는 듯 했습니다. 임금님은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 사람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오? 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다리 위에 서 있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한사코 이름을 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이 한참을 설득하자 이 사람은 하는 수 없이 자신의 이름과 사정을 말했습니다. 저는 원래 재산도 많고 무엇 하나 부러운 것 없이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십년이 넘도록 과거를 보느라 있던 재산을 죄다 써버리고 이제는 먹을 게 없어 어린 자식의 배까지 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 같은 것이 살아서 무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죽어버리려던 참입니다. 임금님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너무 불쌍한 나머지 자신이 임금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사실 단 임금이다. 이 사람은 깜짝 놀라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했지요. 말하는 것과 태도로 보아 예사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설마 임금님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임금님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염려 말게 올해는 자네를 급제시켜주겠네. 이번 과거에는 벽에 학을 그려놓고 손으로 그림을 가려서 여기에 무엇을 그려놓았는지 알아맞히라는 문제가 나올 것이네. 그러면 자네는 학 이라고 대답 하게나. 죽으려던 사람은 임금님에게 백번 절을 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람은 집에 돌아가서 임금님이 알려준 답을 자꾸 외웠습니다. 학입니다. 학입니다. 어느덧 과거를 보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과거를 보러 갔지요. 이 속에 무엇이 그려져 있겠는가. 임금님이 손을 가리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좀 전까지 외우고 있던 학이라는 답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암만 생각해 내려고 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저 땀만 뻘뻘 흘리다가 엉터리 대답을 하였습니다. 부기입니다. 부기라니. 임금님은 부기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줄줄 흐르는 땀을 닦으며 과거 보는 방을 물러나왔습니다. 그런데 문턱을 쓱 넘어서자마자 답이 생각났습니다. 학! 이 사람은 미칠 것 같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 허사가 되고 말았지요. 인자한 임금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을 잊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팔자가 기구해서 평생 과거급제는 하지 못하나 보다 하고 제 신세를 한탄 내가 못 이루는 바에는 내 동무나 이루게 해주어야지. 이 사람은 자기 다음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 들어가는 동무에게 제 일을 다 말해주고 임금님의 질문에 하기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동무가 말했어요. 염려 말게 잔해도 급제 하도록 해줄 테니 동무는 이렇게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임금님이 벽에 손을 대고 물었지요. 이 속에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겠는가 부기입니다. 동무가 대답했습니다. 부기라니 임금님은 바로 전 사람도 부기라고 하고 이번 사람도 부기라고 하니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고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부기라는 것이 무엇이냐 네 시골에서는 학을 부기라고 합니다. 마치 송아지를 쇠지라 하고 사자를 띨 괭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부기는 바로 학의 사투리입니다. 동무가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무척 기뻐하며 신하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오 그런 개냐 그러면 바로 전 사람도 똑바로 맞췄던 것이로구나 그 사람도 급제를 시키거라 하고 말입니다. 콧감과 호랑이 어느 집안에서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자꾸 울어대자 어머니는 속이 바짝 타서 아이를 이쪽 저쪽으로 흔들며 달랬지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울음을 그치기는 커녕 더 크게 울어댔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달래도 어린아이는 울기만 했어요. 사탕 줄까 저기 늑대가 온다. 그래도 어린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속이 새카맣게 탔습니다. 아가 저것 봐 문 밖에 큰 호랑이가 와서 앉아있네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호랑이는 그 집 문 밖에 앉아서 물끄러미 창을 쳐다보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가 문 밖에 와서 앉아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더 놀랄 것은 모든 짐승의 왕인 자기가 와 앉아있다 는데도 어린아이가 무서워하지 않고 자꾸만 울어대는 것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지금껏 자기가 최고라고 뽐내던 호기를 조금 잃었습니다. 호랑이는 그렇게 문 밖에서 어깨를 푹 내리고 앉아있었지요. 그때 어머니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어린아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곡감 줄까? 곡감? 그러자 좀 전까지 으앙으앙 울던 어린아이가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호랑이는 깜짝 놀랐지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무서운 곡감이란 것이 있었구나. 호랑이는 무서운 곡감한테 잡혀 먹힐까봐 급히 도망치다가 그만 솟불에 눈알이 걸려 죽고 말았답니다. 죽 부인 전 죽이란 대나무를 일컫는 말입니다. 죽부인의 조상은 악기를 다루는 재주가 뛰어나서 오랜 옛날부터 음악에 관련된 일을 맡아 보았습니다. 중국 주나라 때 간이란 훌륭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죽부인의 조상입니다. 그는 강태공과 함께 강가에서 낚시지를 즐겼어요. 어느 날 강태공이 낚시에 쓸 갈고리를 만들자 간이 말했습니다. 내가 들으니 큰 낚시에는 갈고리가 없다고 합니다. 강태공이 의아한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낚시에 갈고리가 없으면 물고기가 물어도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낚시에는 갈고리가 없다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낚시에 크고 작음은 낚시의 바늘이 굽은 것이냐 아니면 곧은 것이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굽은 낚시는 겨우 물고기를 낚는 데 쓰임에 지나지 않을 것이나 곧은 낚시는 가히 나라를 낚는 데 쓰일 것입니다. 그러니 곧은 낚시는 큰 낚시요 굽은 낚시는 작은 낚시가 아니겠습니까? 강태공은 그 말을 옳게 여기며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는 고든 낚시바늘을 물에 던져놓고 세월을 낚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왕을 만나 주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이루었지요. 간의 말을 쫓은 덕분에 물고기 대신 나라를 낚았던 것입니다. 간의 먼 후손 중에 운이란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산속에 숨어 살면서 세상에 나아가 벼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아우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당이었어요. 운과 당은 모두 왕대의 한 종류를 일컫는 말입니다. 당은 형과 마찬가지로 이름을 깨끗이 하고 속을 비운 채 곱게 자랐습니다. 당이 부인을 얻어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 딸이 바로 죽부인 입니다. 처녀로 있을 때 자태가 아름답고 정숙하기 이를 데 없었지요. 하루는 그 이웃에 사는 한 사내가 그녀를 마음에 품고 은근히 유혹의 말을 던졌습니다. 부인은 몹시 노여워하며 그 사내를 향해 크게 꾸지졌지요. 남자와 여자가 비록 다르지만 고든 절개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어찌 다름이 있겠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간의 절개를 시험하여 마음을 어지럽히니 사내로서 부끄럽지 않소이까. 이 말을 듣고 사내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 후 그녀의 올바른 품행이 널리 알려져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했어요. 그녀가 시집갈 나이가 되자 송대부가 예를 갖추어 혼인하기를 정했습니다. 송대부란 소나무를 일컫는 말입니다. 송대부의 청혼을 받고 그녀의 부모가 말했습니다. 송대부는 참으로 훌륭한 군자이다. 그의 평소 행동과 높고 곧은 지조를 헤아려 보건돼 우리 딸아이와 짝이 되기에 안성맞춤이다. 이리하여 부모들은 자기 딸을 송대부의 아내로 보냈습니다. 이로부터 부인의 성질은 날로 굳세고 두터워져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엄정함이 초겨울 서리와 같았고 칼로 쪼갠 것 같이 분명했습니다. 특히 안개끼 아침이나 혹은 달밝은 저녁때 부인의 모습을 보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정하고 깔끔했습니다. 또한 비오는 날에 부인의 곁에 있으면 마치 어디선가 휘파람 소리가 들릴 듯이 아련한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고결한 선비들은 부인의 이런 자태를 그림으로 그려서 소중하게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부인의 남편인 송대부는 나이가 18세나 위였어요. 그는 부인과 함께 다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선의 술법을 배운다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도수를 닦아 산속의 바위로 굳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로부터 부인은 혼자서 쓸쓸한 나날을 보내야 했어요. 때론 술을 마시며 외로움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술이 너무 지나쳐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병석에 누워서도 꼿꼿하고 굳센 몸가짐을 잃지 않았습니다. 온 고울 사람들이 이런 부인의 행시를 칭찬하여 급기야 그 소문이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 임금님께서는 죽부인에게 큰 상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 후 죽부인은 자는 듯이 조용히 눈을 감고 저 세상으로 떠났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시어머니와 다섯 며느리 이야기는 네팔에서 전에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온가족이 일에서 모은 귀중한 쌀을 가짜 괴물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지요. 물론 그 괴물들은 지혜로운 막내며느리와 형님들이었지만 말입니다. 만약 시어머니에게 불만이 있었던 며느리들이 불만을 대놓고 이야기하거나 그냥 쌀을 가져다 먹기만 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아마 가족들에게 큰 분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기 때문에 가족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랍니다. 오늘도 지혜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